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의자와 탁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씩 필요합니다. 의자 먼저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 방석 접기 할게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다시 방석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석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색종이 네 모서리 모두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을게요. 앞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밀어주면서 눌러주면 네모 모양으로 됩니다. 색종이 돌려가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앞쪽에 접혀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네모 모양으로 잘 안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색종이를 벌린 후 밀어주면 네모 모양으로 잘 접힙니다.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네모 한 개를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펼쳐 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줍니다. 이번엔 나머지 세 군데의 네모를 접어줍니다. 네모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접어줄게요. 접었던 세 군데의 네모를 이렇게 세워주면 의자의 다리가 됩니다.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를 세워주면 의자 완성이에요. 풀과 테이프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 지켜볼게요. 의자 완성입니다. 이번엔 탁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다시 대문 접기 할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펼칩니다. 아래쪽에 이 색종이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추어 줍니다.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소순 색종이 그대로 눌러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위에 소순 색종이 그대로 눌러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위쪽으로 접어줄게요. 위에 있는 색종이는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아래쪽으로 접어내릴게요. 이 색종이 날개를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눌러줍니다.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를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려놔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색종이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세모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것들 펼쳐줄게요. 아래쪽에 접힌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내려주세요. 양쪽 색종이는 접힌 선을 따라서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원래대로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아래쪽 세모도 접은 선 따라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색종이 돌려가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 세모도 접어줍니다. 접은 세모 색종이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탁자의 다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세워주면 완성입니다.